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간이라는 그런 주제로 얘기하는데 너무 거창한 제목인 것 같고요. 그냥 현재 바뀌고 있는 공간적인 상황들을 약간 관찰하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적으로 봤을 때 좀 변화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가 주거가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중산층에 사는 모습인데 방 3개짜리 아파트의 30평형대 정도 그다음에 화장실에 하나 있는 것이 기본적인 중산층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델이 만들어졌던 이유를 보면 70년대에 저희가 급격하게 도시로 인구가 진출을 하면서 집이 많이 필요해졌고 고미라든 아파트 주거라는 것을 만들어야만 했고 당시에 시작됐던 것이 둘만 나아 잘 길이 자라는 산화제한 운동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4인 가족이 중심이 됐고 아이가 하나씩 방을 쓰고 부부가 한 방을 같이 써서 방이 3개가 기본 타입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거의 형태에서 조금 바뀌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온라인 수업을 집에서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면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거죠. 과거에는 낮 시간 동안에는 대부분 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고 일하는 어른들은 밖에 회사에 나갔어야 했는데 지금은 대부분 다 집에 보내다 보니까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한 155% 정도가 늘어났다 볼 수 있고요. 그런 현상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유물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평면도를 보시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약간 가산호동을 줄이는 쪽으로 기술이 발전을 했거든요. 세탁기도 들어오게 되고 냉장고도 커지고 그 중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의 침대 문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잠을 잘 때 과거에는 이불을 깔고 자고 이불을 거두면 거기다 밥상도 갖고 와서 밥을 먹고 하나의 공간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쓰였었는데 침대라는 데는 하루에 8시간밖에 사용하지 않는데 16시간 동안을 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물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공간을 그만큼 많이 찾아 먹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보시면 우리가 지난 몇십 년 동안에 소유하고 있는 물건의 양은 거의 두 배 이상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실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밖에 나가서 돌아다닐 수가 없다 보니까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거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토타입이 생겨날 필요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들이 싱가폴에 지어진 임대주택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밀라노에 지어진 실제로 나무가 있는 그런 발코니가 있는 아파트의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도심 속에서 자연이라고 하는 공간을 사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연의 공간들은 다 퍼블릭 스페이스밖에 없기 때문에 옷을 잘 차려입고 나갈 수 있는 자연밖에 없다는 것이 현대 사회라면 그걸 좀 바뀔 필요가 있다. 보시는 것처럼 물건의 크기도 점점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냉장고도 커지고 가스레인지도 커졌기 때문에 그거를 유연하게 대체할 수 있을 만큼 평면을 변형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게 벽식 구조를 기둥식 구조로 바꾸면 됩니다. 우리가 상업 건물들, 보통 근생 건물이나 오피스 빌딩들은 다 기둥식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피스라고 하는 공간은 큰 공간에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되기 때문에 벽이라는 게 들어설수록 사실 안 좋아요. 그런데 이런 주택은 그러지 못했어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랬고 또 기둥이 중간에 바뀌면 평면의 효율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법적으로 기둥식 구조를 의무화시킬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가 저는 가장 드라마틱하게 바뀔 것 중에 하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런 원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이런 지구라트 신전 같은 것을 최초의 인류의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메소포타미에서 만들었습니다. 이걸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사회 구성원들 간에 계층의 권력의 위계가 생기는데 그거를 공간적으로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이런 신전을 만드는 거예요. 뭐하러 그렇게 높은 공간을 만들었느냐 그곳에 제사장이 올라가서 다른 사람이 쳐다보게 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공간체계를 통해서 권위를 만든 대표적인 곳이 학교입니다. 학교에 가시면 다 모든 학생들이 앞을 바라보게 해놨어요. 아침 9시까지 다 등교를 하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의 권위가 서는 겁니다. 요즘 선생님들의 권위가 많이 떨어진 이유는 뭐냐 하면 옛날에 70명의 학생이 한 선생님을 바라보게 했다면 요즘엔 30명밖에 안 쳐다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전염병에 감염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작은 조직으로 쪼갤 필요가 있어요. 학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정도의 기능을 합니다. 지식전달의 기능과 타가소의 기능과 자체적으로 사회의 공동체 경험을 하는 것들을 하는데 2번이 사실 문제긴 해요. 그게 잘 해결이 안 되죠. 그런데 1번 같은 지식전달은 간단하게 온라인 강의 같은 걸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많은 교실들이 필요 없을 수 있어요. 굳이 학교에 다 나올 필요도 없고 그러면 사실상 빈 교실들이 생겨나고 이런 것들을 빈 교실은 부숴서 테라스가 있는 학교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10분 쉬는 시간 동안에 나가서 쉴 수 있게 해주면 더 좋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드디어 전교 1등이 없는 학교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생각을 해요. 저는 학창시절을 생각해보면 전교 1등이라는 느낌이 되게 기분이 싸해요. 저희 한 학년의 전교생이 한 천명 정도 됐는데 거기서 1등이다 그 얘기는 엄청난 경쟁사회에서 포식자의 최고 정점을 찍은 아이를 상징하는 말이거든요. 그런 느낌이 없는 학교. 지금의 우리의 학교를 상상을 해보면 1,000명의 학생이 1,000개의 다른 커리큘럼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와 집 같은 것들이 점점 경계가 어느 한쪽에 메인다기보다는 이동 가능해지게 되면 어느 한 장소에 어떻게 보면 주민등록 등록지가 돼 있는 곳이 나의 사는 곳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내가 얼마나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곳이냐가 사실 더 중요한 시절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방인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도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지방 균형발전을 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기업체나 회사를 지방으로 옮겨서 일터를 옮기는 쪽으로 갔다면 그런 것보다도 그냥 그곳에서 더 생활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방이 더 캐릭터가 있는 확실하게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할 수 있는 곳으로 개발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인구는 흩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간 디자인을 바꾸면 사회가 바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회를 바꿀 수가 있죠. 갈등이 생기고 했을 때 두 가지 방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소프트웨어적인 방법 다른 하나는 하드웨어적인 방법이에요. 소프트웨어적인 방법들은 여러 가지 운영체계나 세금 방식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데 공간체계 같은 것들은 하드웨어적인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많은 사람들의 관계를 바꾸는 거죠. 건축 공간 혹은 건축 디자인이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바는 물리적인 현상을 추구하는 거고 물리적인 뭔가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건축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람들의 관계를 디자인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가장 바람직한 사람들 간의 관계는 적당하게 거리를 두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만의 시간도 있어야 되고 서로 만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거의 밸런스를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되는데 지금의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개인주의적인 것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계급 간의 격차나 이런 것들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미래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미래는 창조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미래가 결정이 나는 거고요. 가끔 살다 보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시점이 되게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그 이후에 100년, 150년을 결정하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되게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시점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의 결정이 앞으로 100년, 150년의 인류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분기점에 와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올바르면서도 공통의 꿈을 꿀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그러려면 뭔가 좀 깊이 내가 도대체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게 어떤 결과를 낼 것인가. 물류체계를 드론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지하 운송 터널 체계를 택할 것이냐. 이런 사소한 어떤 판단들이 엄청난 결과를 가질 수 있어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